뭐라고? 이게? 멍멍이요. 그렇지. 내 친구 멍멍이. 와, 파란색이다. 어? 멍멍이랑 친구가 뭐하고 있을까? 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네. 내 친구 멍멍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지요? 멍멍아, 같이 가! 같이 가! 산책을 할 때면 와, 후차 같다. 응,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가요. 하지만 내가 넘어지면 어느새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함께 나누어요. 멍멍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니까요. 멍멍아, 도와줄래? 도와줄래? 네. 우리는 언제나 함께 놀아요. 날짜이랑 고추. 응, 멍멍이는 왕자님. 나는 공주님. 멍멍이는 제주꾼이에요. 공을 던지면 펄쩍 뛰어와. 탁! 멍멍아, 잘했어. 칭찬해주면 신이 나서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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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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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몽, 몽, 몽! 목욕했어요. 신나게 놀았으니 목욕을 해요. 깨끗하게 쓴다, 쓴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책을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멍멍이는 나와 함께 있어요. 멍멍아, 꿈속에서도 함께 놀자. 우리도 다같이 놀자. 안녕히 가세요. clients에 squeeze. 감사합니다.